오늘도 이렇게 요르르 섞고 왔는데 느낌이 안 좋다 좋지 않다 이건 절대 보물찾기가 아니다 내 직감을 얘기해주고 있다 진짠가 보네? 열려라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? 뭐야 방금 뭐야 누구야 야 야 누구야 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날 반갑게 받아줘 야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왜? 열려 있는 곳으로 가나? 음 요르르가 안 놀랐는데요 생각보다 뭐야 그쵸? 못 본 사람이야? 아니 이게 보물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요르르가 보물을 안 찾는다 당황했나? 이런 것 좀 하지 말라니까 진짜로 나 먹어라. 에머랭, 디스 이즈 에머랭. 보물 오케이, 오. 보물 Arc inheritance는Ja. 아, 보물이 속선usan 있긴하구만.. 아니 étant then! 아 버터는 노선에 나오는 거 같은데? 아 별로 놀라지 않아요. 그래도 난 보물을 찾아내고 말겠다. 왜 이쪽으로 가죠? 반대로 가죠. 왜? 내가 반대로 가냐? 보물! 보물! 오 보물을 많이 찾겠다는 건가? 뒤돌아가서 보물을 많이 찾는 요르르의 대담한 모습 왜 거꾸로 가냐 근데? 고지마 빰빰빰빰빰 야 이거 뭐야 별로 안 무서워해 이런 거 무섭지 않나요 요르는 아 놀랬잖아요 야 놀랬죠? 놀랬죠? 누가 길인가요? 이쪽 킬 맞아요? 맞겠지 뭐 자 하지마 하지마 자 오케이 자 요르르님 모두 다 통과하셨습니다 어 예 자 이번에는 안 울었어요 네 그럼요 그 보물을 몇 개 찾으셨나요? 저 아홉 개요 아홉 개 저 아홉 개요 아니 이럴수가 제가 일곱 개 담요님의 두 개 요르르님께서 아홉 개 1등입니다 예 요르가 1등 예 자 다음분 데리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테띠님 네 테띠님 반갑습니다 오늘 용암을 피해서 보물을 찾아라 미니게임 할 건데요 아 좋습니다 보물 참 잘 찾거든요 окê 레드스톤 햇불다라 그랬는데 테띠이가 겁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야 어 이게 뭐 쓰였다 이 문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보물찾기가 시작됩니다 보물은 총 16개가 숨겨져 있으며 어 이제 먼저 있는 방법으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숨겼다냐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 깜짝이야 나 겁쟁이로 봤을 거 아니야 내가 들어가자마자 이런 일이야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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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이지 여기 들어가면 나 깜짝 놀란다? 봐봐라? 어 아니네? 어 자 여기 주변에 야 오기만 해봐 내가 권투 3년, 유도 2년, 군대 2년! 어? 어 여기 뭐 있어? 어? 야 보물 찾았다! 그라제~~ 좋습니다 자 보물 한 개를 찾으셨군요 아 여기 코가 나오네? 야 보물 두 개! 아 없어 아휴 야 이 얼굴은 내가 맨날 이념한 얼굴을 보는데 이 정도면 뭐 갑이 없지 아 이거 손짓게 한마디인데요 자 보물에 몇 개를 찾을 것인가? 자 어 그렇지 버튼 자 보물 또 어 보물 안 들어왔는데 네 제가 먹었네요 그리고 아 이거 안나와 네 안나오는것도 있어요 아 노을 richtige 화를 잘한 불атель 진짜바 기침 소리가 나 좀 특이해서 그래요 진짜 놀랬다 방금은 아니야 난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다고? 난 군대로 갔다왔어 나이는 24살이라고 난 무섭지 않아 방금 봤어요 비경소리 좋았어 난 겁쟁이가 아니야 세탁기 화이팅 세탁기 화이팅 익려면 뭔나니 좋아 가자 봤던 길을 계속 보는 것 같아 무섭지가 않은걸? 문이 열려있어 위가 쭉 맞죠 길이 헷갈려 쎄하다 어디서 비수가 꽂혀온다 여기 지나가면 나는 심장마비로 쓰러질거야 방갈래 나 안가 나 안가? 안가 안가? 오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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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께요 네 가주세요 안갈꺼야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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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안가 응 안가 응 안가 안갈꺼야 안갈꺼야 알겠어요 갈께요 네 빨리 가주세요 뭐 안가 뭐 안가신다며 제가 뭐 안가신다며 제가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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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 아 역시 주끼만 빠밤 아 네 끝이 났습니다 역시 몇 개 찾으셨나요? 아 네 끝입니다 네 끝입니다 네 아싸 아 나 이 정도면 뭐 괜찮은것 같은데 몇 개 찾으셨나요? 저 일단 7개요 총 합쳐서 9개요 9개 축하드립니다 네 오르르랑 공동 1등이네요 어? 너무 잘 찾은 것 같은데? 자 안녕하세요 이수거님 오늘 용암이 쫓아온다 보물찾기 여부를 할건데요 용암이 계속 쫓아옵니다 용암을 피해서 보물을 누가 더 많이 찾는지 지금 1등은 태태기님과 요루루님이 보물을 9개 찾으셨구요 이수거님은 9개 이상을 찾으셔야지 1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 트레저를 오케 가르 디스 이즈 트레저를 헌 보물찾기 내 회사는 트레저를 헌터 우와우 난 트레저를 헌터에서 봤지 아니 왜이렇게 말이 많아 얘는 이탈금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보물은 점프를 하잖아 야 이수거님 이수거님 쓸데없는 말하지 마시고 바로 출발해주세요 때리기 전에 네 이거 레드스톤 횃불이 아닐 수도 있어 이수거님 다시한번 말씀드리죠 쓸데없는 말하지 마시고 빨리 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... 안녕하세요 아..깜짝 놀랐네요 어허어 여기가...이 부그로구만 허어어 이 입구안에 들어왔 허어어어 공격적으로 봉게... 아..아직는 시간 안했어?? 에허어람라 아아... 캤엠 mating 그저 좀... 오우... 오우... 깜짝 놀랄 뻔 했구 저도 깜짝 놀란 게 아니야 방금 내가 너무 반가워서 방금 너무 반가워서 그랬던거야 이 자식이 또 이렇게 깜짝 놀라기도 하다니 어... 어... 약간 놀랐군요 어우..게이.. 아 I'm treasure hunter 어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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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하.. 네디스톤의 불을 따라가서 멋지게 우물을 찾아버리는 난 무시무시한 hunt 어 o o k 언제든지 금방 찾아낼 수이지 오오! Där하ï permanent ㅎㅎ 그만аюсь 아 잠시 이 뒤로 갔다가 다시 나오면 정이明이가 다시 나오나? 안나오네? 다시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나오면 나오겠지? 깜짝 놀랏. fork 부분 안내 오오 거물이다ress 보물 찾았당 보물 찾았당 봄을 찾았당 아 여기 버튼있당 봄을 찾았당 봄을 빨리 찾아야 된다 회골이었딽 뭐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디디가 쩔어? 예. 저세 번이나 개둘데 아... 깜짝 놀랬어. 이 자식이 또, 하... 난 무려 네 개나 찾은 보물찾기이다리 트레저러헌터 오케... 어! 자 과연 인수건은 방금 뭐가 나왔다가 지나갔어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아 뽀불 안당한 땅 아 꽝걸렸땅 아 어디있지 아 왜가면 힘들어 어디였지 어디가 길였지 어? 어? 너무 놀라서 어? 어? 어디가 길였지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어 보물이다 법을 찾았다 근데 이거 문을 아니 이거 문 안열릴꺼면 왜 만든겁니까 이거 아 쉬웠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쉬웠다 네 보물 몇개 찾으셨나요 여덟개요 형님 아 오 네 2등입니다 아 너무 쉬운거 아닙니까 형님 아 쉬웠죠 네 보물에서 하품 나왔어요 형님 아 네 저도요 네 고고고고 고고 자 G1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 상자를 읽으시고 레드스톤 횃불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상자를 읽으시고 레드스톤 횃불이 밟아야되나요? 까꿍 음 뭐 이게 보통 놀랄건가요? 하하하하 이 형님 감 많이 죽으셨네 하하하하 재밌네요 어 뭐 버튼같은거 있는데 어 뭐야 이거 보물 아 보물 하나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놀라지 않아요 우리 껌뻑껌뻑거림 뭐 아무것도 없는거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라지 않아요 몰라 그냥 가겠습니다 오오 저 진짜 안 놀라거든요 죄송한데 이 형님 제 생각에 지금 옆에 제 옆에 계신거 같은데 하하하하 아 버튼 누르면 보물이 나오겠지 두개 테울벅 까꿍 유이나 자 보자 또 어디에 있을까 봐나 아 근데 좀 놀란척 좀 해 줘야되나 아니 이거 그래도 방송인데 그래도 방송인데 좀 놀란척을 해줘야 될거 같은데 아니 이렇게 손쉽 gas 아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 나오면 놀란척 한번 하겠습니다 음 흥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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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우 무섭당 음 노하org 어흥 흥 가다 보면 이자인 건 또 나올 것 같아요 어!어!어!어C 아 faktiskt 재미없어도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? 안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!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다 아니 리얼리티 아직 좀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 무서워요!! 저희때는 이건 방송이란 말이에요 리얼리티란 말이에요 버라이어티 방송에서 안 놀랐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? 자 오늘 부분찾기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 찾아볼게요 안녕